이렇게 하면 안 되야. 자꾸 늘어지고 가락도 안 되고 그러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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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이 힘없이 물그러미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바라보더니 그런데도 내가 알고 그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알고 가비 내는 사연초요 국난에 뜨거운 사양상이라 국난에 뜨거운 사양상이라 국난에 뜨거운 사양상이라 국난에 뜨거운 사양상이라 국난에 참가자 NEGRO 어린 자식들을 벗기고서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나가 밖으로 뛰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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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여야지 뛰어나가 뛰어나가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저번주에 배웠으니까요 제가 한 장단씩 나가는거에요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석가리에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내려와야지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내려왔는데 계속 동동해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죽기로만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그러니까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시작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 죽기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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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그렇지 금을 잘 찾아주셨어요 삼양님처럼 음을 찾아와야지 죽기로만 시작 죽기로만 그리고 금으로 작정을 허니 작정을 허니 작정을 허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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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음을 찾아와야 돼 석가리에는 음이 높은 음이고 금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시작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시작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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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동그랗게 말아서 갔다가 자기음으로 돌아와야지 죽기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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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정을 허니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시작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작정을 허니 자 문제는 죽 죽 하면서 그 음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범총으로 못 내려온 거야 죽 죽 끼로만 죽 끼로만 거기가 죽 끼로만 그러니까 뭐냐면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 금이 안 돼서 빼고 죽 끼로만 이렇게 돼 석가리에 다시 시작 석가리에 무거워베구 죽 끼로만 작정을 허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때가 죽 그러니까 길지가 않죠 9, 10, 11, 12에서 해야 돼요 아이고 여보가 일곱 박에서 시작이 되죠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작 일곱 번째 박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너희 너희 헌구나 여기가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너희 헌구나 시작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너희 헌구나 잘했어요. 여기는 음을 잘 잡아갔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시작!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열 번째 박에서 내려주세요. 그렇죠. 열 번째 박에서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그렇지! 둘이 서로 뿌여 잡고 둘이 서로 뿌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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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 퍼버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버허거리고니 퍼버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버허거리고 앉아서 거기서 반씩 나눠드릴게요. 퍼버허거리고 앉아서 퍼버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버허거리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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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도 모두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굿굿굿 잘하셨어요 두번째 외로 하시니까 역시 다르게 잘하시네요 아까 했을때는 조금 이제 저번주에 배운게 조금 저기 안정이 안돼서 차라리 차라리 내가 죽을 날에 그래 저번 때하고 약간 온나지가 틀렸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한걸로 하세요 네 흥부가 하는 차라리 내가 죽을 날에 조금 낫더라고요 응 저기 흥부 마누라가 차라리 내가 죽을 날에 막 띄워사고 두번째 이제 흥부가 죽을 날에 하는 부분은 좀 낫게 돼 있었어요 낫게 돼 있었어요 네 너무 낫게 낫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저번주는 낮췄는데 오늘은 놀렸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 날에 흥부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여기는 올려야지 아이고 여보는 거기 말고 그 뒤에 그 이제 자식들을 어이할 거나 하고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할 거나 여기 차라리 차라리 내가 죽을 날에 ponieważ 그렇죠 이게 맞아 東西 그러네 내가 또 그랬어 거기도 두번 다 올렸구나 두번 다 올렸구나 아냐 아냐 이것이 낮춘 놈이야 하나 높이면 하나 낮아 그렇게 해야 해 흥부는 낮고 마누라 것은 높고 아냐 아니 당연히 마누라 것이 높고 흥분 것이 낮아야지 그렇게 돼야지.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감성 거기를 올려버렸다. 다 같이 죽자고. 그걸 올려버렸어. 같이 죽자고 그랬어. 잘 말해 주었어, 잘 말해 주었어. 그렇게 말을 해줘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잘 하셨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내려서 해야 돼요. 높여서 하지 말고. 논스톱으로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논스톱으로 한번 해 줄게. 감시합니다. 감시하지 말아요. 나 감시하는 거 싫어. 흥분 마누라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물그룹이 바라보더니. 그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가요. 겁이 내는 사연 쳐요. 국난의 떡은 사양상이라. 내가 얼마나 부적 흐것 같으면. 중앙가장분 매기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어서. 자라니 내가 죽을라네. 밖으로 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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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어나가 석가대에 무극을 매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음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할 거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우리 서로 부여가 잡고 퍼벅하거리고 앉아서 우르마가 걸구니 자식들도 모두 설리 이 운다 이렇게 해갖고 그놈을 들어서 질을 내갖고 오셔 특히나 서희님이 질을 잘 내었어 뭔 말인지 알제라 허구잡다고 막 그래버렸잖아 미리 맞으라고 서희님을 시켰어야 된대요 입도 선매를 해놔 입도 선매라고 서희님을 시켰어야 됩니까 상상적으로